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가 남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그 간증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용서는 그냥 예수님의 피로 무조건 받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예수님의 피로 받지만 용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할 때 보혈의 피로 제시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우린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인간 본성에서 가장 맞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악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피파가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씀은 재판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공의의 입각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판결을 내려야 되고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뜻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가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와 피팍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율법의 재정자가 아닌데, 네가 재판장이 아닌데, 왜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그 자비입니다. 마틴 루트 킹 목사님은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벤자민 레이스 박사는 마틴 루트 킹 목사님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틴 루트 킹의 집은 폭파당했으며, 끊임없는 죽음의 이업하래 13년 동안 하루하루 살았으며, 공산주의라는 악의에 찬 고소를 당했으며, 그릇대의 성실치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같은 흑인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 찔림을 당하였으며, 호텔 로비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약 스무 번이나 토억 떼었으며, 때때로 친구들이 그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심히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괴로움이 전혀 없었고, 그의 영혼 속에는 증오심이 전혀 없었고, 그의 정신 속에는 복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비폭력과 사랑에 구속하는 능력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 구속구속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도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괴로움이 전혀 없었고, 그의 영혼 속에는 증오심이 전혀 없었고, 그의 정신 속에는 복수심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윈형제, 역시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는 이 시대에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는 놀랍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윈형제가 쓴 하늘 생명수에 보면, 저는 온갖 고문을 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저를 비폭한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자, 저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 선택하신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용서하기를 힘들어하고, 용서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게 명백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용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상대방의 잘못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용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거꾸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상대가 잘못한 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이 명백하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나는 용서할 것이다.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나는 용서할 것이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으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사랑은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쓴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파악했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즉각 결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결단을 내리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꿈으로써 용서하는 일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